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지난달 23일 제65대 서울캠퍼스 총학생의 선거에서 그린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김승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23년도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선거합동개표식이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총학생의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그린선거운동본부가 85.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교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는 등 선거 전후로 선거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한 자에 대해 경품수령 응모권을 지급하는 투표참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외부 언론 기사 등에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투표한 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투표율 상승을 위한 매표행위이며 금권선거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중성관위에 문의한 결과 2011년부터 투표참여 동료를 위해 경품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사실상 관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가 학내 민주주의에 걸맞은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선인 중 한 명이 과거 중성관이 시절 금권선거에 비판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선인 본인과 연락하던 중 해당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투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유권자 범위에 대한 논란도 이뤘습니다. 기본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지만 추가 유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제64대 총학생회 재선거 당시 중성관위는 유학생, 산학협력 인턴자, 해외교환 학생을 기본 유권자로 규정했지만 이번 제65대 총학생회 중성관위는 이들을 추가 유권자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중성관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4대 재선거 때의 추가 유권자를 규정을 할 때에는 이전 정기선거에서 규정했던 내용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의결사항이 유학생을 기본 유권자로 관주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진행을 할 때에도 동등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 65대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난 재선거에서 유학생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또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도 유학생의 실질적인 학생자치 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유권자로 관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유학생도 분명한 우리 학교의 학내 구성원이지만 아직까지의 원만한 학생자치 참여는 어렵다는 중성관위의 판단으로 추가 유권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단일 후보로 진행됐고 개표를 위해 50% 이상의 투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학우들은 투표율이 올라가도록 진행된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 초기부터 논란에 직면한 그린총 학생회 그러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공식 의제기 기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건강한 학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학우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김승래입니다. 2022년도 저물어갑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가 끝을 더 실감하게 하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출범한 총학생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12월 둘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